뿅! 에이 말도 안 돼. 단돈 만원으로 이 모든 주택화재 건물화재가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도자님, 미래구도자님 진심으로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이 오랜만에 건물화재,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5분 내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저 보험왕,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손보험, 여러가지 간병보험, 사람인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가입하고 누구나 손쉽게, 하지만 가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주택건물화재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증권을 보다 보면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런 브랜드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셨고요. 또한 5년나 10년나 불에서 보험료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높은 황금률로 가입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추천하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안 좋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많이 넣어도요. 보장성 보험, 주택건물화재보험은 단돈 만원,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2만원 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2만원이 넘다 보면 우리 설계사분들을 의심하셔야 되고, 또한 아무래도 황금률이 높다는 핑계하에 결론은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망이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지만, 10년나 10년 만기로 황금률을 높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만원이나 2만원, 순수 소멸성으로 건물화재보험 가입하고, 나머지 8만원으로 단기 저축, 적금이나 혹은 단기나 종신보험, 연금, 여러가지 저축 상품으로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10만원으로 하면 설계사 수당이나 보험사 배불리 해주는 격이니까 절대 높은 금액으로 하시면 눈탱이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엘스손보, 지금 현재 라이나손해보험은 바뀌었는데요. 단돈 만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진 손해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 물론 요즘에 지진이나 여진이 많이 발생하는지요, 특히 경북이나 포항 쪽에 많은 여진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몇 개 회사들은 지진 손해돼서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손해 때문에 아직까지는 극소수의 회사만 해준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라이나손보는 단돈 만원으로 지진 손해에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급배수, 누수 손해인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나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라이나손보는 일단은 면책기간이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누수가 낫다, 급배수가 낫다, 모두 다 본인부담금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시멘트로 다시 우리가 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 비용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라이나손해보험의 큰 장점은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사고 할인제도도 있기 때문에 무사고가 되면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로는 특수건물이나 비특수건물, 구별 없이 똑같은 담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비특수건물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구분 없이 모두 다 같은 보장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장점은요. 유리창 외부에서 풍수재해나 지진, 여러 가지 외부에 충격을 가해서 유리창이 파손이 돼도 한 사고당 100만원까지 얼마라고요? 공인비 포함해서 실손 보상으로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가입하고 60이라는 면책기가 있지만, 60이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여섯 번째 장점, 얼마나 장점이 많어? 여섯 번째 장점은요. 우리가 요즘에 주택이나 아파트 살면 위층에 어린애들이 뛰어놀다가 정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고 일단은 스트레스 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최초 1회긴 하지만 5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층간소음 진단비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내가 지진한 풍수재, 화재로 인해서 임시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사, 대형회사 같은 경우는 10만원, 아무리 많아봤자 2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지만 라이나 손해보험은 1일 한도 30만원까지 그것도요, 타사는 30일이지만 90일, 뭐라고요? 90일까지 매일같이 호텔, 어디 숙소에 있어도 3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건물화재나 지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받겠지만 호텔에서 편안하게 있어서 30만원 한도 내로 90일까지 3, 9, 27, 2,7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타사는 하루 최고 한도가 10만원, 20만원 그것도 한 달, 30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하루 최대 한도 30만원 거기다가 90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저 보호망이 설명드린 부분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런 일곱 가지 부분들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단돈 만원으로 스타벅스 커피 두 잔 값도 안 나옵니다. 저렴하게 만원 정도 가입하시면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물화재보험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집 설마 화재, 지진,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겠어? 하는 순간 나중에 그 만원 가입 안 해가지고 몇억, 몇십억 손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보호망, 주택화재보험 단돈 만원짜리 추천해드렸는데요. 일곱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쓸어담고 가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보호망이 라이나 손보 만원짜리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주택화재보험 단돈 만원이면 게임 끝!